아, 지금이요? 네 When I hear from Keep looking the eye Just like an angel 아, 가사는 솔직히 자세가 아니고 그래서 랩의 피로 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원래 그 오리지널 버전은요? 프리스타일, 오리지널 버전은 저도 해봤어요 아, 그래요? 네 비트박스 한번 넣어주세요 네 무슨 비트박스에요? 예정 비트박스에요 알았어요, 알았어요 거기 한번 해볼게요